좋은 경우에 보니까 아 되게 아이유 팔레트에서 정말 좋은 경우만 해 이게 저도 저희가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서 제이홉 씨의 흔들리는 눈을 흔들리는 눈을 흔들리는 눈을 그게 느껴졌나요? 큰일 났네? 와 눈을 마주치면 되죠? 눈이 너무 떨려요 눈이 너무 떨려요? 동공이 너무 떨려서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를 계속 안 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처음 어떻게 보면 트윗곡을 같이 했는데 저도 색다른 추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